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허한 마음을 달래줄 완전 거지같은 사연을 가지고 왔으니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김칫국 드림퀸 원제 능력있는 남자와 소개팅을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에요. 능력좋은 남자랑 소개팅을 했는데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정말 맞나 싶어가지고 글 써봐요. 우선 저는 서른살이고 8년차 치위생사로 월급은 인생포함해서 대략 300만원정도 모아둔건 통장장구 약 천만원이랑 현재 자치하고 있는 1.5룸 전세금 9천 다 앞에서 한 1억대요. 그동안 가벼운 연애 경험이야 되게 많았지만 제가 워낙에 얼빨아서 그런지 소위 말하는 능력있는 남자를 진짜 단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이번 소개팅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남자는 능력보다 얼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딱 이랬거든요. 예전에 친구 남친 면회 따라갔다가 군인한테 반해가지고 복무 중인 군인도 만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얼빠에요. 솔직히 그냥 계속 이대로 연애만 쭉 하면서 살아도 되겠지만 슬슬 강력하게 들어오는 우리 아빠의 결혼 압박과 더불어 또 소위 말하는 능력있는 남자들 한번 만나보고 싶고 아니 결혼을 하고 아내고를 떠나서 진지한 만남 연애같은게 해보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치과 실장님의 소개로 건너건너 이 남자를 만난거에요. 소개팅을 한거죠. 그렇게 만난 이 남자. 나이는 38살에 직업은 회계사인데 전문직이죠. 동탄 쪽에 자가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또 타고 온거 보니까 차도 엄청 좋고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말도 되게 잘 통하고 매너도 좋더라구요. 오죽했으면 소개팅 첫날에 제가 그냥 야경이 보고싶다 이렇게 물 흐르듯 장난스럽게 했던 말에 바로 예? 야경이요? 보러가면 되죠? 이러더니 저를 북악 스카이웨이에 데려가서 구경시켜줬어요. 그 뒤로도 퇴근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라며 책선물도 해주고 또 카페같은데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주말이면 영화관 데이트도 하는 등등등 뭐 다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 전혀 설레지가 않는다는거지. 첫인상도 솔직히 내 스타일 아니었지만 뭐랄까 그냥 맨날 공부만 하던 범생이가 급하게 예식장에 가느라 꾸민 느낌이랄까요? 딱 그런거 있잖아요 어색한거. 그러다보니까 이런 감동 모먼트에서도 그닥 아니지 뭐 감동을 받긴 봤는데 이게 설렘과 사랑으로 나아가지지가 않는다는게 문제에요. 저는 말이죠. 처음 본 남자라도 잘생기고 내 마음에 들면 바로 돌진하고 먼저 다가가서 스킨십도 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이 남자랑 손을 잡고 껴안는거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하겠어. 안돼! 역시 나는 남자의 능력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야 하는걸까 싶어서 글 써봤어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요. 회계사가 치위생사 만날 정도면 말 다 안거지 뭐. 잘생기고 괜찮은 능력있는 남자가 왜 너님을 만나겠냐구요. 님보다 훨씬 어리고 학벌 좋고 외모까지 빼어난 어린 여자들이 줄 서서 기다릴텐데. 안그래요? 끌 끌 끌 끌 장난해요? 어리고 학벌 좋고 외모 빼어난 여자는 아무리 전문직이어도 38살 찌질이는 안 만나고 싶어 하거든. 어디들이 돼? 어이구 이 능진어 또 뭐냐? 겨우 이정도의 말도 이해를 못하네. 어이구 3번 이게 맞죠. 얼굴 멀쩡한 회계사라면 이 쓴이가 아니라 이미 진작에 비슷한 수준의 여자랑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다 했겠죠. 니 차례 안옵니다. 2번 담아 김치국 안 마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 입장에서 쓴이 스펙의 여자는 말이죠. 절대 결혼 대상이 아니라 그냥 심신뿌리 먹보용을 죄송이다 이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댓글 말의 의미는 나도 잘 알겠는데 너무 저급하다 표현이. 아무리 얼굴 안 보이는 뇌상이라지만 이런 댓글에 추천 누르지 마세요. 그냥 진지하게 생각 안 할 거다 이러면 되는 건데 먹보어? 굳이 이런 말을 써? 어우 더럽고 저급하다 정말로. 남자가 38세 회계사고 쓴이가 30세 치위생사라면 그렇습니다. 쓴이 초기 맞을 거예요. 만약 그 회계사가 돌신이라면 성립할 수 있겠지만 총각이다? 어렵죠. 안 돼. 대댓글 지가 인간이고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면 이런 마당에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를 바라면 안 되는 거야. 마치 이건 40대 남자가 20대를 원하는 것처럼 죄악이지 죄악. 4번 아이고 20대 시절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30살 돼가지고 슬슬 취집은 하고 싶은데 그럴 와중에 남자 얼굴도 보고 싶다는 개소리를 참 길게도 썼네. 5번 그렇게 얽바면 그냥 남자 얼굴만 보고 네 몸이 좀 더 고생을 하면 되는 거야. 사람 인생 특히 결혼해서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솔직히 치위생사한테 회계사면 과분한 게 아니라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난 수준이긴 하다마는 이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남자가 그만큼 못생긴 거 외모 차이가 극심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왜 안 설렜을지 뭐 훤하긴 하네. 그러니까 6번 쓴이 뭐야 혹시 오지게 예쁜 건가? 뭐 그렇다 해도 이건 네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남자 별 거 없다. 돈 잘 벌고 나한테 잘하는 게 최고야. 너 이러다가 10년 뒤에 설레기는 한데 돈 못 버는 남자 만나서 평생 맞벌이 오지게 하고 후회만 할 거라고. 너 결정사 들어가도 저런 조건 남자 절대 못 만나고 아니 알바로 뛰게 해가지고 만날 수는 있겠다. 어쩌면 끌. 나는 그냥 이쁘지 않은 아줌마인데 못생긴 치과의사가 옛날에 나 좋다며 쫓아다니고 동시에 잘생긴 중소기업 남자도 나를 쫓아다녔는데 치과의사는 지금 네 말처럼 하나도 안 살래고 중소기업 남자가 잘생기고 내가 저놈보다 더 행복하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2년만엔 피눈물 흘리고 후회했다. 시집 잘 간 여자들 공통점이 그거야. 남편들이 다 산적 같아. 근데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돈이 그냥 처음부터 오지게 많지. 응. 7번. 아니 이게 미쳐. 야. 네 주제에 감히 회계사를 깐다고. 네 면상이 혹시 연예인급으로 이쁜거냐. 주제 파악을 좀 하지 그래. 아니 근데 이런 급도 안 되는 사람을 소개해 주자니. 주선자도 참 뭔 생각인건지. 헐. 8번. 나는 의사고 같은 전문직으로서 쓴 이한테 확실하게 말해줄게요. 저 남자. 너랑 결혼할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설렘이니 뭐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전문직 남자들 결정사에만 들어가도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쁘면서 집안도 괜찮은 그런 여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 남자. 분명 그동안 데이트니 연예인이 많이 해봤을 거고 돈도 많으니까 너같은 애들 가볍게 스카이웨이도 데려가는 거고 또 선물도 오지게 해주는 거고 이거 진짜 일도 아니라고. 어. 착각하지 마라. 9번. 아니 설마 정말로 너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보는 거야? 헐. 10번. 외모 차이가 극심하긴 한가보다. 그래도 사짜라면 한 번은 더 돌아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만나서도 설렘 한 번 없었을 정도면 뭐 말 다했지. 근데 내가 보기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래. 사랑이란 감정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응. 그러니까 잘생기고 돈 못 버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돼. 꿈 깨라. 회계사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겠냐? 아이고. 그지 같은 거 만나봐라. 설레이는 걸 아득히 넘어서 하루하루 분노로 네 심장이 벌렁벌렁할 테니까. 두번째 사연. 원재. 이런 경우 소개팅 밥값을 제가 반 줘야 되는 건가요? 직장인 동료가 남자를 한 명 소개해줬어요. 오케이 하고 만났죠. 아니 만나기 전에 연락을 먼저 했는데 밥을 먹자길래 오케이 했어요. 뭐 먹을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만난 걸 대접하겠다고 자기만 믿으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나는 커피를 살게요. 이러고 만났죠. 그런데 남자가 저를 1인 10만원대 비싼 호텔 뷔페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평소 되게 소식가라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아 또 첫 만남의 뷔페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결국 근데 억지를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결국 제가 조금만 먹으니까 남자는 계속 본전 이야기를 하면서 회를 먹어야 남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전혀 못 먹는 참치회를 자꾸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지같은 강요에 아우 나랑 너무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도 커피까지는 대접을 하고 조용히 헤어졌죠. 남자가 톡으로 애프터 신청을 하길래 제가 좋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돌변 그래요? 그럼 네가 처먹은 거 밥값 내놔요!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억지로 예약하고 데리고 간 건데 뭔 돈을 달라는 거야. 게다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가 거절했다고 그걸 이유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갑자기 달라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나는 돈 못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뒤에 주선자한테 말을 했더니 미친놈이라고 미안하다며 차단 박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회사를 찾아오겠대요. 돈 받을 거라고. 이거 어쩌면 좋아요? 돈 줘야 돼요? 댓글 1번 아니 처음부터 많이 못 먹는다고 애초에 뷔페 거절했는데 막무가내로 지가 데려가가지고 못 먹는 사람 억지로 먹이는 건 무슨 식구문인가요? 주선자한테 상사에게 말하고 경찰에 신고해요 쳐들어오면 2번 그러니까 뷔페에 갈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큰 마음 먹고 갔나봐요. 뷔페 값 받으러 회사까지 찾아오겠다니 웬만하면 그 집 같은 놈이니까 커피 값 빼고 돌려줘 버리세요. 솔직히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너무 무섭잖아. 댓글 나도 이런 생각했어요. 돈 물론 아깝지만 쓰니 안전을 위해서 그냥 돈 줘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그러니까 저인가는 평소 저 가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마땅히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개팅을 나갔나봐요. 끌끌 어우 찌질해! 어머 첫 만남에 비편한 애바지 거기다 지가 고집해놓고 밥값에 반을 내놓으라니 참 찌질함의 정석이네 엄마 아빠가 누굴까? 궁금하네 5번 아니 이럴 거면 처음에 밥 산다고 할 때 미리 말을 하라고 이거 애프터 안 받아주면 돈 밤띵 해야 됩니다. 끌 끌 끌 조건 보라고? 이렇게 말이야 아이고 찌질하다 찌질해 헐 6번 저런 놈들 200%야 남초하면서 여혐의 피해의식만 망상으로 키우는 그런 놈들이죠. 물론 쓴이가 먼저 뷔페 과자 해놓고 남자를 뜯어먹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가 먼저 여자 거절 의사도 다 쌩가고 무시하고 강행을 했으면서 갑자기 밥값을 달라고? 미친거지. 7번 잘 안되면 반띵해야 되는 거라고 미리 말 안했으니까 안줘도 돼요. 8번 와 이 거지같은 놈이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앉았네. 9번 마지막 문장에 회사 찾아오겠다는 거 진짜 소름돋는다. 이런 미친 지가 10만원짜리 뷔페 데려가면 그대로 모텔까지 쭉 직진 같이 갈 줄 알았나?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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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마지막 댓글 보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20살 때였어요. 그때 자주 가던 PC방이 있었는데 그 PC방에 나이가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은 형이죠.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개팅을 하러 갔다 왔는데 막 분노가 이만큼 차 있는 거야. 형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비싼 대게를 사줬는데 같이 안 갔다고 모텔에 그때 저는 진짜 그래도 나이 많은 형이니까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어린 제 마음에도 그렇게 보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죽겠네요. 아 물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원나잇이야. 그냥 아무 그것 없이 원나잇을 했는데 비싼 걸 사 먹였는데 뭐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면 뭐 화가 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정식 소개팅이야. 소개팅인데 자기가 비싼 대게를 사줬는데 모텔 안 따라갔다고 화를 막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아무튼 그래요. 저 두 사람이 만났으면 참 멋진 작품이 안 나올 뻔했는데 안타깝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